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딱 먹었을 때 정말 좋아하는 음식 베스트5를 들고 왔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우야야 먼저 저는 제일 좋아하는 이런 남한 음식이 뭐냐면 제가 그 한국에 와서 가장 처음으로 먹어봤던 음식 중에 진짜 야 이거 너무 맛있다 하는 음식은 바로 버리골비였어요. 버리골비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좋아하겠지만 저는 버리골비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버리골비가 열말에 막 백화점 같은 데는 막 20만 정도 하고 그 남대문시장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파는 거 보니까 10만 원 이상 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 생선이 생선 10마리 10만 원 이상 한다는 것은 진짜 비싼 거잖아요. 근데 제 입이 고급인지라 버리골비 진짜 맛있었어요. 버리골비 완전 두 번째 뭐가 있냐면 곱창볶 여러분 곱창볶음분 저한테 신세계였어요. 저는 곱창볶음을 어떤 걸 좋아하냐면 그 야채곱창이랑 그냥 알곱창 그리고 순대곱창 이렇게 좀 다양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이제 꼭 포장해서 먹는 곱창이 있어요. 야채곱창 말고 순대곱창이랑 알곱창을 요렇게 1인분씩 포장 이렇게 해서 갖고 오면은 곱창양도 많고 진짜 엄청 맛있거든요. 그 안에 단면도 들어가 있고 북한은 곱창이 없고 곱창은 다 순대로만 만들기 때문에 곱창 먹는다 이러면 진짜 어? 곱창을 어떻게 먹어? 특히나 볶아먹는다 이러면 뭐야? 그걸 어떻게 볶아먹어? 순대를 해먹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저는 곱창볶음은 남한에 와서 엄청나게 맛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닭발 닭발은 너무 맛있지 않아요? 그 닭발 자체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너무 오돌오돌한 게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 진짜 좋아해요. 좋아하는 음식 중에 닭발도 추가합니다. 일단 북한은 닭발이 없어요. 그 북한은 닭을 잡잖아요? 끽끽끽 하고 죽었잖아요. 그 몰골 대가리부터 시작을 해서 그 발꼬락 떼만 벗기고 그 대가리부터 끝까지 다 삶아 버리거든요. 그냥 삶아서 그냥 그 완전체로 통으로 마지막까지 먹는 걸 알고 있지 여기서처럼 뭐 닭발 볶음 뭐 닭발 야채 볶음 이런 게 없어요. 난 닭발뼈 있는 거 싫은데 아 진짜 저는 국물 저는 무뼈 닭발 진짜 좋아요. 그리고 국물 닭발 너무 맛있지? 그 한국에 왔을 때 닭발을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다가 아니 닭을 한 어느 만큼 잡아야지 닭발이 나오냐고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아니 그리고 그 닭발 2개 먹으려고 그렇게 비싼 돈을 주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진짜 아는 언니가 닭발을 시켰어요. 근데 닭발이 진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세상에 닭을 어느 만큼 죽인 거야. 무슨 닭발 이렇게 많아 이러면서 세웠거든요. 근데 닭발 무려 20개였어요. 20개. 이 20개라는 거는 진짜 많거든. 한 마리 닭발이 2개씩 있으니까 근데 북한의 닭은 그 닭발에 살이 없어요. 왜냐면 일단 모래밭을 계속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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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기 때문에 북한의 닭발은 살찔 이유가 없어요. 다 근육이라서 콜라.. 콜라겐이 없는가 봐. 근데 우리나라 닭은 되게 닭발 자체가 집에서 계속 놀고 먹어서 그러는지 요렇게 그 닭발이 살도 통통하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한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베스트에 들어갑니다. 진짜 닭발은 원래 살이 없지 않아? 아니 요즘 닭발은 살이 엄청 많아요. 통통한 게 진짜 많아요. 물에 불려서 그런다고? 말도 안 돼. 아니 무슨 닭발이 무슨 뭐 개구리 기름도 아니고 물에 찬물에다 붉으면 펑펑하게 불어나게? 그거는 말도 안 돼 오빠. 세 번째.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북한은 우리 양강도는 대흥단 왕감자가 진짜 유명하거든요. 한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맛들인 그 튀김이 뭔지 알아요? 감자튀김. 여러분 맥도날드 가서 감자튀김이랑 그리고 치즈스틱 이거 딱 시켜 먹으면 진짜 그날 하루는 기분이 봉봉봉봉봉봉봉봉봉 떠요. 기분 너무 좋아져요. 그리고 저는 감자 그 감자튀김을 어떻게 먹냐면 여기 여러분들은 케첩에다가 이렇게 드시잖아요. 저는 꿀에다 찍어 먹어요. 여러분 감자튀김은 꿀에다 찍어 드세요. 완전 강추. 감자를 직접 튀겨서 먹었다는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리고 감자튀김은 저한테 있어서 완전 신세계입니다. 감자튀김은 먹을수록 계속 중독성인 맛이란 말이에요. 저도 만약에 지구가 무너져가지고 딱 한 가지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러면 감자튀김이랑 곱창볶음 두 개를 갖고 고민을 할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최애 음식입니다. 살찌는 음식이라고? 저기요. 맛있게 먹는데 살찌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먹으면서 에너지 소비를 하는데 봉봉봉 봉봉 북한의 감자튀김 없나요? 북한의 감자튀김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고는 말을 못하는 게 제가 했을 때는 못 먹어봤어요. 채 썰어서 기름에 오빠 채 썰어서 기름에 그거는 그런 맛이 않나? 그리고 대웅단 왕감자 드시면 우리 오라버니들 그냥 뒤로 벌렁 나가 자빠질 거예요. 너무 맛있어서 봉봉봉봉 봉봉봉봉 그리고 네 번째 이거는 무조건 말해야 돼. 여러분 소갈비찜 소갈비찜 소갈비찜은 신세계입니다. 왜냐면 제가 그 하나원에서 저희가 그거를 해주거든요. 그 이제 3개월차에 개인집에 나가서 체험을 해요. 이 대한민국 문화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 어떤 이질감 같은 걸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 개인집에 나가서 숙식하는 그런 교육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이모네 집에서 갈비조림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그게 소갈비였어요. 나 저는 소갈비가 그렇게 맛있을 줄은 몰랐어요. 저는 소고기는 안 먹는다라고 하는데 소갈비는 진짜 좋아왔거든요. 그 소갈비를 와인에다가 절었대요. 마지막에 아몬드가래를 살짝 뿌렸는데 와 진짜 이거 신세계 맛 저는 살다살다 이렇게 맛있는 갈비도 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만약에 갈비다 이러면 돼지갈비가 있는데 돼지갈비는 이 돼지갈비 통째로 결혼식 때 상에다 올려놔요. 그런 경우가 있고 돼지갈비는 고기 덩어리에 붙은 돼지갈비를 사다가 이렇게 그냥 삶아 먹는 그런 것만 있는 거지 갈비를 가져다가 쪼먹는다 그리고 뭐 볶아먹는다 찜한다 아유 세상에 무슨 그냥 북한에서는 사치라고 생각해요. 사치 완전한 그냥 왕사치 봉봉봉 봉봉 오이는 뭐냐면 삼겹살 삼겹살 너무 맛있어요. 삼겹살은 어디다 먹냐면 멜젓 멜젓이다. 찍어먹는 삼겹살 진짜 그리고 저는 삼겹살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얇게 썬 거 말고 두툼하게 썬 삼겹살 있잖아요. 그 삼겹살 북한은 삼겹살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고 그리고 북한은 부위별로 고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돼지고기다 이러면 앞다리살 뒷다리살 앞다리살 뒷다리살 갈비살까지는 있는데 삼겹살 오겹살 이런 것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왔을 때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 바로 삼겹살이었어요. 삼겹살은 그냥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아. 통삼겹살 통삼겹살은 진짜 맛있지 않아요? 통삼겹살 그 바베큐 만들어진 거를 이렇게 하나 져가지고 우겅우겅우겅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